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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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빨리 으악! 해둬라 여기서 더 타면 안 되죠? 오늘 패셜 쪽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타도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탈 거 좀 때려줄게요 때리는 거 하고 타는 거 하고 무슨 건가요? 없죠? 어차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주저리주저리 긴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곳에 왔기 때문이죠 그렇지 공 주방 특히나 외식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진정 안에 들어가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을 확 낮추고 공유 주방에서 배달로 업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제 창업이 또 신이시잖아요 저요? 제가 한번 망해보니까 아 다시 창업할 땐 뭘 중요시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 빠삭하게 알죠 맞습니다 털막히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컨셉은 한의원 컨셉인가요? 한의원 컨셉인가요? 저희 구리시에서 초기... 어떤가요? 단명하겠어 40kg 빼 뺄 수 있을까 40kg요? 네 어머 구리시 공두린 주방 공두린 주방 공두린 주방 공두린 주방 여기 되게 잘 되어있다 우와 여기 자리가 있네 자리가 아 근데 어느 정도 시설 설비들이 되어 있구나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튀김기 같은 거는 사장님이 들고 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공두린 주방은 배달 위주구나 어머 제비 김밥 맛있겠다 김밥 제비가 물어다 준 게 어머 제비 김밥은 뭔가요? 아 혹시 아 남편분이 출신이 제비 아 제비 김밥이 메뉴가 있어 제비 혹시 호박씨가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나요? 아 호박씨 신박하네 제비 물러나간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단무지 없이 그냥 이제 야채 채소로만 어머 안이 들어와서 빨리 알겠어요 일단 닫아놔야 돼 응 닫는 거 아니었어? 아 열정이 계셨어 아 창업의 신이기 때문에 재창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 이거 베이글집이다 어 안녕하세요 오 진짜로 오븐이 있네 아 직접 구우시는 거구나 진짜 구우세요 지금 바로 나온 베이글들이 있는 거죠 네 우와 빵 향기 아니에요 먹어보려고요? 아니에요 제가 입맛을 나셨나요? 잠깐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이게 위생 당하고 그렇죠 들어오실 때 실내가 가라 오 네 그런 채색도 당하고 그럼요 혹시 머리카락도 밀고 들어가야 되나요? 네 어 프리패스상이네요 재미 패스하실 거 저는 패스죠 가보십시다 네 가보십시다 이것도 닫아드려야죠 따라따따라 야 지설지 랭동창고 봐라 아 이거를 또 공유를 해서 쓰시는구나 깨끗해라 깨끗해라 우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있고 공유주방이니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정말 큰 특징은요 임대료가 따로 없죠 여기가? 네 임대료가 따로 없고 들어와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별도 장사는 이런 데서 시작해야 돼요 아 임대료가 없어 아우 아 추워 왜냐면은요 임대료에게 바깥에 가서 하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나 얼어 죽어 나 대가리 가 아우 잠깐만요 돼지고기 여기다 신선하게 야 돼지 어우 추워 자어우 여기가 완전 비밀의 공간이구나 탈의실이랑 실내가 다 이렇게 짜잔 실내까지 신었습니다 발버락 힘이 되게 좋은데 이야 여기가 이제 중앙통으로구나 여기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통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오픈하는 거야 이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야 퍼스터 팬이 불리는 소리가 들려요 퍼스터 좋아하잖아 열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우, 젊은 사람이네. 지금 뭐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배달 주문? 배달 주문 빨리 하세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 1인 운영 업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딱 3개월 İnggirです. 3개월? 처음에 쿨트럭을 참여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때요, 따뜻한 지붕이 있는 데서 일해보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오우, 리가또인가요? 오~~ 오~~ 내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진짜 맛있다 보통 들어올 때 자기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들어오기 마련인데 여기는 공드린파스타에요 아예 여기 뼈를 묻겠다고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니죠 심사 받을 때 공드린 파스타라는 공드린을 써서 점수가 높았죠 노렸죠? 아.. 그거는 안 돼요 제가 신형을 파스타 하다 보니까 저 파스타에 국물 드렸다 쉽게 간 거네요 일단 난 이 주방이 너무 탐난다 이렇게 딱 세팅돼있는 주방 진짜 이 정도면 딱 보아도 맛있어 보이고 딱 봐도 너무 청결하고 소분만 나면 여기 대박일텐데 저렇게 놓으면 이제 라이더분들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유명한 저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의 리뷰 점수는 몇 점이시나요? 지금 몇 점에? 야! 그래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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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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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지 빨리 돌아야겠다 조금 더 뵐게요 어 픽업토 메이글 아까도 메이글집이다 메이글집 들어볼까요? 들어가도 되겠죠? 아침에 빵만 드시느라고 빵집에? 빵향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장님 계속 공부하는 거고 배달앱으로 하고 있어요 배이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동네에 없어요 동네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핀 콕고 계신 거예요? 매출이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배달도 하고 있고요 매장을 백화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셔서요? 네 가 가 가 가 다음 주에 뭐 할 거 없어 가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럼 이런 회식 창업 말고 다른 거요? 그전에 회사 다녔습니다 그냥 회사? 사실은 이제 몸이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좀 무가 되는 거 같아서 음 자주 대사하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내 거를 좀 사퇴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그 와중에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민주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오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탤런트 시험에 하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은데 그땐 무슨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TV 봐야 자막에 떠 그걸로 치잖아 그러면은 지원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거 해가지고 선배들하고 다 해가지고 남자친구 다 떨어지고 어머 나도 떨어졌어 근데 감독님들이 나를 어엿빛 보사 떨어졌지만 넌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버티고 벗은 데가 들어온다 남자친구의 자세 오오 아니 그리고 베이글이면 또 삶아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도 삶으세요? 저희 같은 화구 같은 경우가 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아 화구를 아예 그냥 패넬로 막아버리고 인덕션으로 해서 해도 속도가 나오세요? 토스트해서 샌드 있잖아요 그냥 그날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땅폭보로 이게 트잖아요 왜 이렇게 커 안 들어가잖아 하나 가져갈랬더니 안 들어가 이게 하나에 얼마죠? 지금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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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셨고요 일단 구매했어요 어 진짜로요? 손 댔습니다 와 안에 와인으로 다 있는 유화관을 졸으셔서 네 음 음 빵이 음 찢어지는 결이라 진짜 쫀쫀하고 어 그거 아니야? 우리도 구리를 접수를 할걸 그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원 자격이 되는건가요? 연령제한이 있는걸로 아는거죠 자 연령제한이 뒤에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네 노안이 왕아 노안은 사람 안되나? 자 입주 대상은 19세에서 65세 사이면 미치업자 또는 비사업자면 누구나 가는거죠 우리 누나 네 55세입니다 55세 입주기간이 1년이네? 그리고 다시 어 심사를 보고 자 어느정도는 보장되어 있는건가요? 잠깐만요 아주 귀한 점검입니다 네 선발 시기 매년 9월 중 고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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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잘생기셨는데 지금도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쌍벽을 이루던 병아의 밖에서 병아 너와의 첫 만남이 수산의 구멍에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네 수산 어머 수산 안녕하세요 수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빵집이잖아 야 시오빵이네 팔뚝만해 빵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놓은 양을 보니까 이 집은 이미 좀 잘 팔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되시나보네요 잘 살고 싶다 아 그런가요? 오픈한지 언제 되셨죠? 한 6, 7, 10초 어? 아기 가게네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영어 강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산 안녕하세요 수산 이름이 수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 베이커리 샷을 열어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쉬고 있다가 우연하게 광고판을 보고 지원하게 다 죄송한데 코로나 때 영어 안 쓰셔서 다 까먹으셨어요? 아니요 제 심플케스천을 했어요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덕석으로 아 같이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친구분이셨나요? 아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미모 대결을 하셨겠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 더 인기가 있었나요? 솔직히 보면 모르세요 음 수잔 아유씨 빵은 원래 전문적으로 배우셨던 거예요? 네 우와 이야 오늘 첫 게시빵인가봐요 죄송하지만요 얼굴 한 번만 빌리겠습니다 우와 잠깐만요 제 소원이 있다면 네 제 코가 이만 왔으면 좋겠다 코가 뭐의 상징이니까 그런 거죠?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오빵이 시오빵이 이렇게 크로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에가 우와 빵 결과 어머 어머 머릿말 한번 읽어봐요 음 왜냐면 시오빵은 버터가 흘러가 그래가지고 버터에 고소 음 이렇게 음 고소 고소하다 자식이들 뭐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 드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씹을 때와는 버터가 쭉 쭉 쭉 전 깜빵입니다 깜빵이 원래 와 이게 그날그날 오는 이게 느낌이 더 다르거든요 메인은 깜빵인데 네 사람들이 잘 깜빵이 모르지 몰라요 말그대로 그냥 지금 시골빵이거든요 그렇죠 시골빵인데 어 이거는 좀 비슷해요 사이즈가 제가 제가 해보이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똑같아 한 군데 더 돌려보고 가볼게요 어떻게 뭐 여기 수잘 네 그래요 근데 너무 막 노출하고 이러시니까 맨날 맨날 보시겠어요 보라고 보라고 한 거야 일반 남성이면 제가 아 왜 이래요 수잘 촌스럽게 해외여행 많이 다녔셨잖아요 수잘 수잘 안녕 아 죽네 삐쳤어 네 이제 맛있다 어 너무 맛있어 자 여기 한번 어 잠시만요 꼬노미야키 잠깐만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죄송한데 여기 다다미집인가요? 다다미가 어 안녕하세요 이야 이 집도 역시 깔끔 깔끔하다 향이 달라요 어 이 집은 전집에 향기가 쫙 나거든요 새로 들여서 설치하는 거 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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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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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문이 중요해 얼른 받아요 파이팅 저희는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시작하신지 어머 여기 주문 또 들었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드시는 분들이죠 네 아 여기 들어 오 카레 덮밥이 들어왔어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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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눈치 없는 아들이랑 일하는 게 낫다 아무 말 없는 아들이랑 일하는 게 낫다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어? 제가 잘못했나요? 우와 오 오 해가지고 역시 이야 도쿄 긴자에 있는 워코노미야키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베이컨 어디서 전지 베이컨 가격 좋은 거 잘 보였네 그럼 여기는 냉장 냉동 창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좋은 제품들 있으면은요 빨리 떼다가 맞아 잡아놓고 그러면은 이야 사장님 그래도 어디 가서 아니면 영상이라도 어디서 많이 찾아봤나보네 어? 아르바이트를 조금 썼구나 아 그럼 알바를 하고 창업을 해야지 우리랑 얘기하면서 하셔가지고 지금 평상시에 페이스를 잃으셨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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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뭐예요? 야 우리 새로운 셰프 잘한다 감사합니다 응 빨리 빨리 해 지금 주문 밀리잖아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일 부려놓고 진짜 나쁜 사장님 역할 1회 홍석천 아니 거래처 주문이 아직 안 되나봐 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파슬리 같은 거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왜냐면은 이 초록색 색깔 새카면 조금이 음식을 확 바쁘게 보이거든요 딱 맞춰서 이렇게 해놨네 사이즈를 오오 약뒤오동 너무 맛있어 어머니 이거 이래서 뭐 남아요? 응? 별로 안 남잖아 별로 안 남잖아 왜 이렇게 많이 줘 지금 그리고 그다음 거 주문 뭐 들어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하나 사장님 바쁘니까 이따가 나와서 네 저희 음식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와아 와아 오늘 너 행복해? 나는 지금 본문이야 찾아주신 거니까 먹어보고 저희가 또 먹어봐야지 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곱 각인가 봐요 그렇죠 일곱 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응 와 대박입니다 군시에서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뽑았네 하나하나하나 다 네 보통은 아니네요 뭐부터 드셔보시겠어요?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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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스이니 파스타 네 공들인 파스타였죠 아 좋다 이건 다 내꺼 아 너무 얄미우 아니에요 약간 배달 어플 같은데요 얄미우다니요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거 온다? 내꺼 왜요? 와일드 루꼴라에 이가톤이에요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 게 없는데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배울 때 고급 주방에서 배우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배달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자극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워낙 잘 만든 파스타여가지고 그렇죠 이 고급진 재료를 이 두께로 썰어가지고 파스타를 한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게 본인이 제일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파스타 그러면 토마토소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약간 토마토소스 과에서 시그니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약간 크림베이스니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크는 필요할 것 같죠 파이팅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공들인 파스타 맛있게 잘 먹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제비김밥이 네 너무 양이 크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요거는 제육김밥이랑 제비김밥이 온 건가요? 그렇죠 네 제육김밥 아까 얘기했었던 두부튀김 같이 들어가 있고 네 하나씩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작은 사이즈를 만약에 어 그 서울패션위크에서 홍석철 님이 똥배를 보셨다면 공들인 주방에 공이 큽니다 구리 미워 죽겠어 저는 그래도 되게 어? 여기 밥이 되게 흥미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건강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채소 중심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깐만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 금방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어응 톡 찍어서 전부 묻혀서 튀기면요 응 꿔바로우처럼 바삭 쩐는데 쩐 맛 두부가 안에서만 부드럽게 푹쌰할까 음 음 그래서 고 Caribbean 바삭 핸 가장 기본적인 멘치 소스만 두 개만 섞어서 내더라도 찍어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후크가 딱 하고 걸려있거든요? 그런 소스 만들 때는 소스가 조금 더 쨍해야 되니까 소균이 더 추가로 더해요 소균 봐 소균 됐죠? 가세요 자 빨리 가세요 후크가 필요합니다 후크가 하나 더 메뉴가 너무 좋네 이 양반들이 여기에 갓스로 가볼까? 앗 속은 헤비하게 라이트한 거 먹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신혼날 분들이네 음 이거 등심 응 와 등심이 부족하신다고? 네 사장님 안 나오신 거 같은데 바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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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돈까스 쪽은 대중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은 조금만 신경 쓰면 팔리거든요? 맞아 제꺼 배달 어플리케이션 켜면 어제도 돈까스 밀려있어요 확인해줄까요? 죄송한데 네 금방 작작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알겠어 네 네 좋습니다 수잔 수잔 네 수잔 깜빵으로 우선 한번 와 이거 나 너무 오랜만에 먹는 깜빵이다 깜빵이가 촉촉합니다 겉은 바삭 겉은 바삭 올려서 마늘에 이거 이게 지금 원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예요? 15,000원이요 배달 비포 감바스인데 이 집사장님은 양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엄청 많은 건데 올리브오일만 해도 얼마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야 칼을 빼들어야 하거든요 장사할 때는 돈벌 칼을 미쳐봐 얘는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너무 좋아서 많고 좀 밥 말아서 먹어도 돼 그럼 이거를 응? 서우패션님께서 연락 왔어요 빨리 오라고요? 아니 오늘 참석하시지 말라고요 아이 내일에서 오늘 촬영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 세 달을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겨우 한 번 벗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한 짓이야 괜찮아요 마늘밖에 없잖아요 응? 밥을 가리긴 했는데 야 이 베이글 장난이다 이거 이거 해야죠 응?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그럼 너는 그거랑 나는 베이글이랑 야 야 한우 버거? 이거 한우예요? 이거 이거 지금 그러면은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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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가격이 9,900원? 9,900원? 한우 버거인데 9,900원이라고요? 저기요 어디서 주워야 한우를? 우리 그 고든 램지 한우 버거가 얼마 아니에요? 한우 이거 맛있다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 조합이 지금 재료가 한우구나 한우구나 한우 어때요? 육창이 육창이 저는 그러면은 형이 어쨌든 못 먹어 볼 테니까 왜요? 하나는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로제 왜 로제 안 돼 미래는 수세치 너는 오늘은 안 돼 와우 배라 모르겠다 한개로 안 끓였어? 베이컨도 들어갔네요 베이컨? 나 집었어 끝났어 베이컨 끝났어 사장님 혹시 음식을 어디서 따로 배우셨어요? 맛있어 와 그럼 진짜 대단한 거다 로제 떡볶이 사실은 이거 작년 재작년에 대박을 친 거죠 올해는 뭐죠? 마라 떡볶이 마라 떡볶이 그러면 우리 떡볶이 사장님은 여기 마라 떡볶이도 만들어 주면 물론 경쟁 큰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내가 만든 마라 떡볶이에 뭔가 또 고민을 하시면 너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돼 큰일이다 벗고 너무 약든 버려 왜요? 난 못 먹겠다 제가 그러면 대신 예예 왜냐면 저는 아까 만드는 방법 다 봐서 만드는 방법 다 봐서 네 이제 먹고 와 와 형 그거 알죠? 글티 플레이어 잠깐만 짓빠봐요 어 어 아 요 박스 안에 드시는 분의 편력을 고려해가지고 밑에다가 소스를 한 번 깔아요 밑에 종이가 끈적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밑에도 소스가 묻어있어가지고 혀에 안착하자마자 소스를 시작 해가지고 오쿠노미야기로 갔다가 소스를 갔다가 가스오르급 이분은 어디서 이 메뉴만큼은 전문적으로 배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재구매를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하얀색 계열부터 브라운색 계열까지 그 외에 다른 색감은 근데 조금 더 초록색을 살려준다든지 자, 이거 한 번만 먹어봐줘요 베이글! 색깔이 특이한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뭐야? 사장님 베이컨 구우셔가지고 조사가지고 드셨어요 원래 이런 건 아시죠? 두껍게 발라 먹어야 되니까 안 된다 줘봐요 참맛 쓰네 참맛 얘는 아직 이 딱딱한 베이글에 적응을 탕종 만들줄 알아요? 그리는 무화광지 모든 힘든 다 드렸습니다 맛있어 혹시 당근 랩페 당근 랩페 당근 랩페 샌드위치가 많은 분들이 맛있어 어우 맛있다 당근 랩페 자체가 맛있어야지 당근은 뭘 넣어요? 여기다? 간하고 파스터드 소스랑 어떤게? 레몬즙이랑 설정 시초, 소금, 후추 이 정도 들어가고 정석아 일로 와봐 너 장가 간다며 선물이요? 선물이 샌드위치로 땡 찍는 건가요? 이게 축 축이요 축의금 대신 형 패션쇼만큼 쟤도 중요하 일생일 때 눈치 없는 지메이저 이리 와봐 지메이저 눈치 없는 것 이리 와봐요 아 챙겨놓으라는 건가요? 조언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비김밥을 챙겨가시려나 보네요 어떠셨어요? 쭉 지금 7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계속 찝으려고 했거든요 계속 쫓으려고 했거든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태클 걸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드럽기만 해요 맞아 그러면 제가 오늘 진짜 잡들이라만 하려고 했거든요 난 잡두 탈 뻔 했어 근데 얼만큼 잘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한 사람들을 얼마나 공들여서 뽑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 유지하고 운영하느냐 이 박자들이 잘 맞춰진 공간이어서 전 여기까지 오시는데 들여놓은 공들이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 공간을 준비해 주신 공들인 주방 구리실 관계자 여러분들과 입점에 계신 사장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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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